야아 이걸 야 이걸 이걸 사라?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로제앤제이입니다 오늘은 한번 우리 그 마비노 유저분들과 함께 평소에 뭐 던전 만나면 재미없으니까 오늘은 간단한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마비노기에서 러시안 룰렛하기 마비노기식 러시안 룰렛 룰 설명 짧고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알비던전 아레나에서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사위를 던져서 특정 숫자가 나오면 공격당하는 게임입니다 걸린 사람에게는 상점용 기본 활을 이용하여 매그넘 딱 한 발만 공격 가능합니다 자이언트와 엘프는 때에 따라 대리타격이 가능합니다 장비 공개 상태로 하고 아무것도 없는 맨몸으로 플레이합니다 당연히 특성, 변신, 버프, 물약 등등 모든 부속행위는 일체 금지입니다 재미를 원한다면 기사 회생 정도는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활 명중률은 99%까지 허용됩니다 즉 100%로 맞출 시 탈락입니다 맞는 사람은 움직이는 것만 가능합니다 이때 삑사리가 나올 시 해당 사람은 생존입니다 혹여나 번호를 착각해서 실수로 타격시 실수한 사람이 타격을 대신 맞습니다 끝 일단 러시안 룰렛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주사를 던지는데 특정 숫자가 나오면 해당 유저를 때려죽임이 됩니다 이번에 나온 숫자는 2입니다 2, 2입니다 2만 아니면 돼! 3! 어 살았어! 나! 살았어! 야! 가! 다음! 어어 살았어! 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쓰읍 어어... 어어! 어어! 4밖에 안나와? 오! 5 아니 버티기 어딨어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맞읍시다 아지님이 정하시죠 자 자! 아지님 정하시죠 다음쓰자 3가져 오케이 저부터 갑니다잉 사자님 부터 갑니다잉 3 3 3 3! 3! 아이고 나왔어!!!!! 이거는... 야..이걸... 야 이걸??? 이걸 살아?? 아니.... 아니... 이걸??? 아 맞아 마비노기에 삑살 있다는걸 깜빡했어 야... 아튼 심의의 가구가 한... 와... 사장님... 두 번 사네? 사장님 이걸 두 번 사시네... 아 풀 수저 고르세요 1 ok ok 사자 님부터 다시 돌립니다 고고고 어 3 나왔고 아 1 2 나왔다 아 이번 100% 산다 아샤 아 죽었다 이거 죽었다 나도 쏘고 싶었는데 오케이 아즈님 아웃 이번 수차는 5 6 입니다 6 어 안나왔고 4 나오셨고 5 살았어 자 자자자자 좋아 내 99% 쏴준다 아 제가 양심상 그래 재미를 위해서 제가 99% 에 쏘겠습니다 99% 아 디펜스 뭐 그런게 어 있어 와 이걸 와 야 게임을 진짜 이렇게 합니까 아니 게임을 진짜 이렇게 합니까 게임을 이게 게임이야 아니 러시안 룰렛으로 하자니까 피지컬로 왔다가 다 씹어먹고 있어 아 애들룰드 어른 오셨네 5 ok 저만 안걸립니다 저만 고고 2 나왔고요 3 나왔고요 아 살았어 5 다시 계속 고고고고고 러시안 룰렛 고고고 5 3 2 오오 하하하하 아 개무서워 핵무서워 아니 2 플러스 3을 5로 하시면서 작가님 그러시면 안되죠 5 나왔고 와 안돼 으 으 자 버틸수 있어 버틸수 있어 버틸수 있어 버틸수 있어 버틸수 있어 아 좋아 좋아 오케 피지컬 오케 내 피지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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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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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세요 쏘세요 아야야야 아니 야 진짜 아니 반말 나오게 하는 이분이 아니 이런 법 있습니까 이거 아니 피지컬로 게임 이렇게 하는게 어딨어 어 에너지 채워했어 아 4가겠습니다 죽음의 숫자 4 나만 말고 가겠습니다 갑니다 그리고 신은 그를 쳐버렸다 아닙니다 자 4 3 나왔고 자 1 나왔고 오 하얏 어 잘았어 하얏 잘았어 하얏 잘았어 어 좋아좋아 어 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아 좋아 좋아좋아 저 사자님은 세가지고 여러 번 돼야돼 이거 한 번 되면 안돼 여러 번 돼야돼 나 쏴야지 1 와 아니 아무 스킬 안쓰고 있어요 싫어합니까 내가 댐디리한다 내가 댐디리 넣는다 백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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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셔 그렇지 저거 좋아 자 갑시다 자 갑시다 1 나왔고 오케이 1 자 1 1111111111111 던지세요 어하하하하하 야 내가 먼저 써야 돼 내가 먼저 써야지 쿠룸님이 나머지 마무리 한단 말입니다 야 아니 야 이게 게임이야? 야 이러기가 어딨어 진짜 자 되자 가보자 진짜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숫자 3으로 합시다 오케이 자 3으로 자 3 오케이 4 나왔고 안 돼 안 돼 아 버틸 수 있어 안 될 것 같은데 아우 죽었다 빨리 오세요 아 로젠젠 아웃 로젠젠 아웃 그럼 둘이서 계속 할게요 어차피 아 와 아레나 비매너 되게 오랜만에 본다 이걸 이렇게 하네 던져 오 하고 던져 아 한 대 버틸 것 같은데 아우 오 살았다 살았나 살았다 오 살았어 오 살았어 이게 뭐야 오였어요 살았고요 오 살았어요 오케이 오 살았고요 호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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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투 세이 굿바이 아 아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좀 비겁해 근데 이거 애초 애초 아니 이거 우승자가 사자의 심장님인데 이거 비겁해 뭔가 아니 너무 비겁하잖아 뭐야 저거 뭐 저런 괴물이 다 있어 야 아니 내가 데미지 넌 뭐해 특성